대충 사는 것 같지요? 대충 사지 않아요. 머릿속에 아주 계산을 그리고 하는 겁니다. 시나리오 짜고 들어가는 거에요. 제가 싸는 이유는 지금 분할 매수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잔타는 3분할 매수 한다고 예상을 하고 한꺼번에 한큐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잔타 잘하는 법. 이거 강의 한번 짜고 싶다. 잔타 특강이랄 게 뭐 있나? 뭐 대충 사가지고 평단 대충 맞춰서 너무 욕심 안 버리고 안 버리고 대충 매도 뭐 몇 프로 먹으면 팔면 되는 거지 뭐 안그레잉 타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면 본전에 치우고 말겠지만 이거는 그냥 홀딩해도 괜찮은 라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제... 밥 아저씨 밥 아저씨처럼 그러지 마라고? 대충 붙일 막 이렇게 했는데 명화 나온다고? 아니 제가 타점을 어디에서 잡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있잖아요. 자 시가에 아까 팜스토리가 갭이 4% 떴잖아요. 내가 한 2%는 내려가지고 원래 이거 시가에 바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내가 시가에 사면 이거 갭 뜨는 애들은 보통 한 절반 정도는 밀거든? 5% 떨어진다 이러면 2.5% 정도를 밀어. 그거는 경험치거든요. 경험치인데 5%가 간다 이러면 한 2.5%를 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보초를 세워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온다.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실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자 1분 여기에 보면 이거 잘 보세요. 1분봉에 기준선 찍고 올라갔죠. 기준선을 찍고 올라가는데 보자 5분봉에서 보자 5분봉에서는 타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찍히잖아요. 그러니까 단타를 하려면 1분봉을 봐야 돼. 5분봉 보면 늦어. 타점을 정확하게 사면 비중을 아무리 크게 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. 근데 그 타점을 정확하게 보는 법을 키우고 난 다음에 뭐 돈을 때려 붙든 말든 이렇게 해도 느긋하게 더 타고 더 타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봐봐 이거 플러스 들어올걸? 제가 지금 2분할 매수 했거든요. 3분할 매수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3분할을 놓쳤어. 지금 3분할을 제대로 했으면 함스토리 지금 플러스 해서 보고 기다릴 거예요. 내가 5%를 먹었어. 꺼지고 난 다음에 또 눌림에 또 잡았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4848 발라 먹기, 사골 오려 먹기. 내가 처음에 먹을 때 5%를 먹었다 치면 두 번째 들어가는 재탕 종목은 2.5% 안으로 먹으세요. 아 대충 사왔는데 다 빨간불이다. Stephano одним G delleto 300 중국 ちょ 감사합니다.